성형외과 상담을 뒤로 하고 그걸 받으러 갔어야 되는데 인체연구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이번에 진행될 연구의 주제는 블랙 미네랄과 코어 근육 간의 상관입니다. 이름 자체가 너무 이상해. 미네랄은 우리 몸을 구성하고 건강을 지키는 5대 영양소 중에 하나인데요. 미네랄은 우리 몸에서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물, 식품 등으로 섭취를 좀 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아까 우제라이즈 했나? 블랙 미네랄이 지금 먹물로 먹물을 깔고 확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 정도면 좀 식은 것 같은데? 나 40분씩 하니까 블랙 미네랄 들어와 주세요. 하지 마. 야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이거. 이거 다운로드가 어떻게 하세요? 아 진짜. 뭐지 이거? 뭐야 이거. 자 한 명씩 이 실험대 위에 누우실 거고요. 아 너무 싫다. 너무 싫다. 윗몸 일으키기를 하시는 동안 머리 뒤쪽으로는 밀가루가 놓여 있을 거고요. 머리 앞쪽으로는 풍선이 스윙을 하고 있을 거예요. 가장 긴 시간 탈락하지 않으시고 버티시는 연구 대상에게 역시나 1등에게 10점, 2등 5점, 3등 3점, 4등 1점, 5등 0점이 지급되겠습니다. 나는 이거 웃기려고 안 해. 난 진짜 해. 나는 뭔 말 안 맞는 게 더 중요하니까. 어? 앞쪽으로 뒤집어서 중요해. 나 자갈까요? 아니 안 돼. 키가 맞아야 돼. 아 키 맞아야 된다. 누워봐 뒤로. 야 여기 말고 여기 와서 왔다 갔다 해야 될 거 같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거였다. 오케이. 자 준비되셔. 시작. 하나, 둘, 셋, 넷. 이미 밀가루 위험해. 다섯, 여섯. 잠깐만. 피하면 안 돼, 피하면 안 돼. 틀면 안 돼. 아 빨리 해. 근데 혹시 컵 같은 거 있어서 먹물 뿌려줄래요 얼굴에? 아니야 빨리 해. 아니 이제 풍선 바로 빠지고 있어. 저 안에 먹물이 너무 많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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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와! 빨리 해. 저 아래에 먹물이 너무 많아. 아! 야 이거 뒤로. 뒤로 다 빠졌어 뒤로. 야 양이 너무 많아. 큰일 났다 이거. 우와. 우와 씨. 어? 위내싱하고 일어나는 느낌이야. 근데 다행히 터지면서 뒤로 많이 날라갔어. 잠깐만 저거 저게 양이 맞아? 야 양이 너무 많아. 우와. 자 그러면 몇 개 실패한 거죠? 김재 씨 일곱 개 성공하셨습니다. 아! 일곱 개? 다음 진경이 누나. 자 진경이 누나 도전. 준비됨 시작하세요. 우와. 하나. 아니 하나 한 거야? 뭐야. 왜 진경이 왜 이렇게 세게 해. 스물 둘. 목이 너무 아파요. 여섯. 여섯. 스물을 해. 스물 다섯. 서른. 아프다. 아프다. 예. 서른 둘. 노랫. 서른 세. 서른 네. 너무 안 올라오지 않아?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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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어떻게든 성공하네. 성공. 자. 정성을 다해서 할 거야. 둘이 왜 이렇게 짧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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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배로 보여. 저기 주호재 씨. 봐. 봐. 저기 뒤에다가. 저기다. 두영아. 그래서. 이렇게 하잖아. 아우. 너무 이끼라. 너는 안 쎄어? 우리 정석으로 할 거야. 어. 자. 정성을 다해서 할 거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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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진짜 배로 보여. 형 미안해요. 너무 궁금해서. 선생님 잠깐만. 언제. 저기 딜을 한 번만. 선생님 딜. 아니 마블에서 세. 빌런 빌런. 호랑이. 호랑이는 자유가 카레 코덕 아니야. 하하하하. 우와. 진짜 제대로 무섭다. 어떻게 됐지? 어. 다양하게 묻었네. 무서웠다. 멋있어. 멋있어. 되게 멋있어요. 나 못하겠어. 진짜 공포스러워. 아. 너무 무서워. 시. 자. 자. 나.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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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 하하하하. 하하하. 으아. 아니 우리. 나 그렇죠. 으아 . 아니, 진경 누나 진짜 잘 아쉽다 누나, 놀이기구에서 알바했어요? 놀이공원에서? 우영이 다음 우영이 3개 갈게요, 3개 우영이 가자 가자, 우영이 아, 자, 내려 찍지만 말해줘 하나 해, 괜찮아 아니, 가만히 있어, 내가 들어갈 거야 그래 해 하나 하나 아니, 팔꿈치에 왜 때리는데? 아니, 내가 다시, 다시 다시 야, 야, 내가 나 진짜 제대로 해보고 싶어서 그래 빨리, 빨리, 다시 빨리 하자, 시작 하나 시 아니, 모르고, 너 쳤어 시 시작 하나 시작 시작 하나 뒤에, 뒤에 맞춰 아, 너무 아, 버려야 돼 아, 진짜 웃기다 아, 진짜 웃기다 딱 해줘 봐봐 내가 할 수 있나 해볼게 내가 할 수 있나 해볼게 야, 하나 열 아니, 홍진이 형 다시 해요 야, 홍진이 형 다시 해 홍진이 형 다시 해 홍진이 형 다시 해 아, 됐어 야, 홍진이 형 누워 홍진이 형 깔끔하게 끝내 이 친구 누구 하나 멀쩡한 꼴을 못 봐 멀쩡한 꼴을 못 봐 아, 참고로 블랙 미네랄과 코어 근육과의 상관관계는 긴밀하다, 이렇게 지금 결론이 잘 정리가 됐고요 오케이 아, 진짜 짜증난다 자, 그래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도열해 주시면 순위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이거 찍어 누른 거라 1위 홍진이 형 씨 40개 10점 획득하셨습니다 주우재 씨 2위는 7개 위 1등 이때만 해도 그렇게 심하지 않을 때야 조세호 씨가 3위 5개 어? 진짜? 김숙 씨 4위 4개 뭔 소리예요 장우영 씨 1개 그래서 지금 종합 점수로는 주우재 씨가 압도적 1등이죠? 15점으로 이렇게 간다고? 달리고 계십니다 이제 마지막 동전이 있습니다 그럼 얼굴 안 지우고 이대로 갈까? 그냥? 아니요? 언니, 근처에 사우나 잠깐 들려주세요 날씨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아니, 우리 프로그램은 중간에 사우나 관리를 왜 이렇게 봐 차라리 사우나 문의사오나 삼각조미 문의사오나 통하소년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